아 지금 존나 킹받아 아니 내가 지금 치킨 포장하러 왔거든? 근데 막 싸우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욕을 했나봐 막 병신이라고 했다고 경찰에 막 경찰 부른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은 경찰 불러! 경찰 불러! 하다가 아 씨바 막상 경찰 부르니까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갑자기 밖에 나가더니 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또 지금 들어갔어 왜 그래? 아 나 진짜 너무 열 받아 저런 광경 왜 봐야 돼? 유특각 잡아? 다시 들어갈까? 존나 재밌는 솔직히 근데 재미없어 그냥 뭐 병신이 뭐니